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이런 토픽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이제 미국 마이크로데이터 많이 얘기하고 빅테크 실적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미국의 생산성 결국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리려면 가령 노동 생산성을 놓고 얘기하면 한 사람이 얼마만큼 아웃풋을 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 근데 실제 미국의 그 주가가 오르는 진짜 이유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 이 최근에 급격하게 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근로자들은 힘들죠 왜냐하면 더 많은 태스크를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ai 가 더 큰 역할을 할 텐데 아 주주 입장에선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아 풀어 보겠습니다 아 메타 얘기부터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제 메타 주주분도 있으실텐데 2022년 10월 26일 날 이었어요 그날 이제 저커버그가 3분기 아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때 뭐 메타가 되게 처참했습니다 주가가 90달러 수준에서 횡보할 때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선업에 올랐죠 484달러 아 근데 되게 어려운 시절이고 좀 방만한 경영을 했던 걸 반성하면서 조커버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뭐 매트 그 조커버그 항상 참석을 해요 cfo 랑 같이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빨간 박스에 쳐 놓은 것처럼 우리의 포커스는 프라이어 타이제이션 앤 에피션 c 그러니까 일에 우선수비를 정해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까지 그 회사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한다는 얘기고 에피션 c 까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근데 이제 저도 이때 약간 그 의미 있는 발언이지만 메타가 너무 어려울 때 고 과연 이러한 그 반성을 통해서 이러한 그 회사가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반신반의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생산성 배가 운동의 어떻게 보면 쇼시 총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아 그랬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많이 형편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 전략이다 블룸버그 기사 인데요 모건 스테인리 분석에 의하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국 기업이 비용 절감에 집중을 하고 있다 가령 최근에도 해 보면 파이서 블랙 록 렘 리서치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도 그 영업 생산성 그 오프레이션 에피션 c 를 개선 하려고 그러고 근로자는 힘들죠 왜냐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인원이 줄었는데 가열 1 팀에 10명이 있다가 7명이 됐는데 똑같은 일을 해야 되면 1인당 훨씬 맡아야 되는 타스크가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주주한테는 굿 뉴스 입니다 미국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는게 이런 이유가 커요 그래서 기업들은 아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그 메타를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팔만 7 8천명 갔다가 지금 6천 6만 5천명 수준에서 이제 아 횡보를 보이는데 25% 인원이 줄었는데 과거 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어 실제 생산성이 한 30%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그 분기마다 이제 어링스 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상장사들의 경영진들이 오퍼레이션 어 에피션 c 기업의 효율성 영업의 효율성 이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여기 그림 보면 2005년부터 매분기 아 2024년 아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장려 거가 발표가 되는데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미국 경영도 경영의 화두고 일시적인 게 아니어서 아주 큰 흐름이고 이게 에 미국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만하게 쓰질 않고 비용 절감을 해서 좀 더 현금 흐름을 더 확보하고 그 확보한 돈을 미래에 투자를 한다 결국 그 기업 이라는 것은 아 돈을 벌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주주한테 직접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성장을 일으켜서 하는 게 있잖아요 성장 이라는거 설비 투자 r&d m&a 인데 이러한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번 돈을 미래에 신기술에 아 투자를 한다 특히 이제 ai 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 에 대한 투자가 이뤄서 ai 를 기업에 접목하는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 이런 것이 생산성 효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 미국의 3분기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한 명의 근로자가 생산 산출한 생산량을 얘기하는데 작년 4분기에 4.9% 가 증가했었고 1년 전 대비 3분 아까 4분기에 작년 마지막 분기에도 어 3.2% 3% 가 넘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증가를 미국이 기업들이 보이고 있다 진짜 다이나믹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몇백 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1월에도 뭐 지금 2월에 한 10개 기업 대표 기업 여러분들 다 이름 아시는 데인데 1월 달에도 훨씬 더 리스트가 많은데 이미 몇백 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기업 조직의 긴장감도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경영 성과를 내고 주주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부 몇 개만 예를 들면 파라마운트 우리 이제 영화 만들고 스튜디오 있는 데가 800명 인원 감축 전체 인원의 3% 도큐사인 여기도 뭐 그 아이티 회사입니다 6% 감원 했고 발표했고 에스틸 로우더가 너무 잘 나가다가 중국 시장이 이제 꺾이면서 되게 어려움을 지금 몇 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3100명 5% 감원 인스타컷 작년에 상장 됐죠 여기도 250명 7% 감원 옥타 여기도 아이티 회사인데 400명 7% 감원 스냅이 좀 최근에 어려워서 10% 인원을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워너 뮤직이 600명 10% 그 다음에 줌, 줌이 뭐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사용하다가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수익 모델을 아직도 좀 찾는데 고생을 고민을 하는데 1월에 2% 해고 후 2월에 추가로 15% 감원 그래서 아이가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슬림하게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미국 증시를 뒷받침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